추석들 잘 보내셨어요? 네, 추석 연휴 기간 잘 쉬시고 오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첫날 새벽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연휴 기간 지나면서 디모대 전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디모대 전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별을 할 때 목회서신이라 그렇게 봐요. 디모대 전설, 후설, 디도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울사도가 디모대에게 그리고 디도에게 분의 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디모대는 바울사도가 2차 전도 여행길에서 루스드라, 더베라고 하는 곳 그것이 그 당시에는 좀 그랬는지 모르고 좀 마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지역 전체가 굉장한 산악지대입니다. 산골짜기예요. 그 근처가 로마에 견고한 터송이 있었던 흔적이 있는데 얼마 전에 갔을 때 정말 산골짜 골짜기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그 당시 이후에 모여서 예배드렸던 산속에 아주 작은 동굴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가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바울사도가 여기까지 왜 왔을까 이곳까지 와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왔을까 많은 생각을 했는데 결론이 이겁니다. 여기서 디모대를 만나고 그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그곳으로 보내셨는가 보다. 그때 바울이 디모대를 만나고 난 뒤에 이 디모대가 귀한 사역자가 되잖아요. 2차 전도행 때 만나서 그를 훈련시켜서 그를 귀한 사역자로 만들었고 그리고 디모대를 곳곳에 많이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서신에 보면 디모대를 동역자로 계속 언급이 돼요. 많은 서신에 바울과 나 디모대는 이렇게 시작이 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귀한 동역자지요. 그리고 이 디모대 전서와 후서는 특별히 전서인 경우에는 1장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1장 3절에 보면 그게 나와 있는데 바울이 디모대와 함께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에베소를 떠나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고린도로 해서 거기서 선교비를 모금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되는데 그때 마케도니아로 떠나면서 바울이 에베소에 디모대를 남겨두고 가요. 그리고 그 디모대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베소에 있는 디모대에게 보내는 서신이에요. 그 당시 에베소는 굉장히 큰 번화한 지역입니다. 해변 해안을 끼고 있는 그리고 그 에베소는 그 우상의 유혹이 굉장히 강한 곳이에요. 특별히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의 영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상당히 음란한 그런 도시이기도 하고 그런 곳입니다. 따라서 이 디모대에게 바울 사도가 보내면서 1장에서는 특별히 교훈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1장 5절에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그러면서 여기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로 미혹하는 것에 대한 경계를 많이 하면서 1장 마지막에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그러면서 이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교훈을 하고 난 뒤에 2장에서는 이제 그 지역에서 목해하는 디모대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는데 가장 먼저 얘기한 게 기도입니다. 기도 1절에 나오죠.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여기 간구, 기도, 도구, 감사 이렇게 네 단어로 표현된 건 다 기도의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의 형태 간구, 간절한 기도죠. 기도, 일반적인 기도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도구는 우리가 흔히 중보 기도라 중보적 기도라고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그리고 감사 특별히 여기서 바울사도가 요청하는 것은 여러 많은 사람들을 이 1절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기도로 기도하되 모든 사람을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라라 임금들과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라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냐면 2절 끝에 나옵니다만 이는 하고 이유가 나오지요.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 평안한 생활이 목적이 아니고 평안한 그러니까 임금들과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 그래야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것처럼 느껴집니다마는 단지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3절과 4절에 있어요. 이것이 우리 구조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인데 이게 모든 사람과 또 임금들과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인데 왜 그러냐 그것은 4절 때문에 그래요.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요. 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맡겨주신 이 사역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이 선하신 것 이것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특별히 임금과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런 편안한 중에 보금 선파하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보금이 전해돼서 보금을 접하고 진리를 알게 되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결국 이 일을 위해서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 한 분이고 중보자 그리스도 한 분이신 그리스도고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성물로 주고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독생자를 땅에 보내신 이유도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해서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도 단지 평안하고 잘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뜻, 선하신 뜻 하나님 받으실 만한 뜻이 되리려고 하는 것은 평안하기 위해서, 나 잘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바울사도도 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이를 위해서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사도로 부른받은 이유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 부른받은 이유도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디모데도 역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바울을 그곳까지, 그 산골자까지 보내서 말이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것은 신앙생활하면서 가정, 가정에 보면 아하, 이 가정이 참 부모님 때부터 그 위 때부터 기도를 많이 하신 가정이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느낄 때가 많아요 기도 특별히 여기 많은 사람과 임금들과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것을 보면 여기 기도나 간구나 기도나 도고나 감사 이게 표현한 모든 것이 거기 도고는 구체적으로 중보적 기도이지만 모든 것이 다 중보적 기도에 초점을 맞춰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알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한 기도도 하나님 받으시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게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대성물로 주셨고 또 사도들을 일꾼들을 세운 일도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기니까 우리 그런 기도가 하나님을 기뻐 받으시는 거다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예전에 우리 교회에 중보기도 팀이 있었잖아요 최근에 다시 기도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이 사역이 더 앞으로 계속되어야 되겠다 그 결과도 우리는 보고 있고 또 매일 또 기도하고 이래 누가 누구만 하고 누구는 제외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시면 나오지만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게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앞에 있는 것과 이어지는 거잖아요 남자들도 각처에서 분노와 다툼을 그치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남자들도 각처에서 일터든지 어디든지 분쟁하고 다투고 높아지려고 거기에 힘쓰기보다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 거룩한 손을 들어서 지금 목장신방들하고 시작돼서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제가 우리 모든 교인들이 가정가정마다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한 말씀을 보고 있어요 시작할 때 제가 그런 마음 하나님 주셔서 그리고 강조하는 것은 가정에서는 남자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들의 기도 아휴 그건 여자가 하는 거지 기도는 그리고 남자들은 손을 떼고 있어요 어디 성경에 그렇게 돼있어요 하나님은 남자들도 기도합니다 그 뒤에 9절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함으로써 자기를 단정하라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으로 하지 말고 겉에 치장 화려한 치장이 생겨쓰지 말고 물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만 그거 하는 것보다 더 영적으로 단장하라 그런 의미겠죠 왜냐하면 그 시대가 그 에베소 지역이 아까도 그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엄청나게 화려하고 치장하는 거 좋아하고 거기 또 해안 지역이다 보니까 해상무역이 발달한 큰 항이 있어서 그 에베소 지역이 큰 항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풍요로운 지역이기도 해요 그러니 그리고 거기에 여신의 영향 특별히 그 당시에 지금까지도 그 영향이 있습니다마는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헛된 일장에 그래서 헛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마라 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다른 교훈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특별히 여자들에게 그 영지주의 특징은요 몸으로 하는 모든 것은 다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건 모든 것 다 죄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11절부터 나옵니다만 여자는 일체 순종해라 조용히 하라 남자를 가르치는 거 안 된다 뭐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남자보다 여자가 못하다 뭐 그런 차원으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자는 여자가 무슨 일을 해 조용해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잘못된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에요 이 본문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래서 몸으로 하는 모든 것은 다 죄다 그리고 이제 여자들을 자유쾌한다고 해서 막 소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교회 안에 질서가 깨지고 고린도 교회도 좀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기 남자를 주관한다고 하는 것은 남자 일반적으로는 표현보다는 남편이라고 보는 게 좀 맞아요 그래서 가정의 질서가 깨지고요 가정에서의 역할이 깨지고 특별히 마지막에 보니까 15절에 해산함으로서 구원 얻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왜 있을까 그것은 그 당시에 남자와 여자로서의 그 역할이 무너지면서 여자들도 자기들이 해야 될 것을 거부하고 그래서 아마 그런 어떤 자녀를 낳는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지 않았나 그게 그 당시에 어떤 타락한 문화로 인해서 가정도 그렇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는 가정도 그렇죠? 그리고 남자도 직장도 뭐든지 어디서든지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 앞에 이 선하신 일에 디모데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했지만 이 일에 디모데만이 아니라 남자도 여자도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해 가는 이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의 참여 이를 위해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정의 자녀들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그 자녀들의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고 가정 안에서 경건하고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기도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가정이 경건해지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결국 이야기는 4절에 있는 이 말씀에 초점이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앞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들도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생활은 경건하고 그 당시에 얼마나 물러난 생활들이 이런 이것은 그때뿐에 아니죠 특별히 오늘날은 더더욱 그렇잖아요 가정이 무너지고 신앙의 가정들도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겠죠 기도의 목적은 바로 4절인 겁니다 중부 앞에 1절 2절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도의 목적이에요 이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자로 세우시고 기도로 동참하고 함께 해요 그러다 보면 가정도 경건해지고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다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로서의 구별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는 모든 일에 주해 주신 은혜로 인해서 평안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 앞에 예배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알려드립니다 주 앞에 올려드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소원하신 뜻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간구가 날마다 주의 뜻같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순종함으로 구별된 거룩한 삶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터와 삶의 터전과 특별히 가정이 경건한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하고 경건한 가정 되고 자녀들도 그 앞길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